안녕하세요. 20년차 현직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박프로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성 델타테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 오늘도 마이너스 1.78%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자 이게 과연 저점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게 진짜 저점이고 앞으로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신성 델타테크 여러가지 또 재료 특허 이야기들 많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먹구면물질이라고 생각했던 뭐 그런 내용들 기사들 언론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지금 투자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고 그냥 초전도체 하나만 믿고 들어가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고 자 뭐 이거 내용들이야 사실 저보다 초전도체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 잘 몰라요 사실 초전도체 뭐 내용도 그렇게까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물론 표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다 알고 있지만 초전도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요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거 하나만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전도체는 모르지만 신성 델타테크로 초전도체를 잘 아는 사람들보다 타점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전문가야 바이오 전문가야 근데 반도체 전문가들이 반도체 섹터 투자해서 돈 잘 벌 것 같아요 바이오 섹터 투자해서 돈 잘 벌 것 같아요 우리 내 지인들도 다 깡통 차요 왜? 결국 내가 이 기업의 재료를 얼마나 잘 아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타점을 잘 잡는 건 별개의 문제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차트 시황 타점 대응 전략 좀 같이 해나갈 거고 영상 말미에 또 상승 시그널에 대한 지표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성에 대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에 따라서 앞으로 장중에 나오는 타점, 라이브 방송, 대응 전략, 국등주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점을 8월 5일 날 8월 5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거의 폭락했던 그때잖아 그때 3만 7천원 저점 찍고 지금 뭐 올라가지도 혹은 상승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렇게 수렴 과정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한번 수급을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수급을 보면 어디 하나 뚜렷하게 뭐 하나를 매집을 한다 이렇게 수급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냥 퐁당퐁당 괜히 샀다 또 웨인이 팔았다 괜히 샀다 웨인이 팔았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건데 그건 인정을 할게요 결국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떠한 재료를 어떠한 또 기사를 또는 관심도가 높아져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 때 최소 이 정도 혹은 지금 이걸 좀 크게 봐야겠다 지금 이 평균 거래량이 대략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줘야 그때부터 저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상승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 거래량을 좀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나서 또 수급의 주체가 뭐가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결정을 해나갈 수가 있겠고 또는 이 차트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결국 저는 이 차트에 좀 그런 흐름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언론에서 터뜨리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세력들은 뭔가 있으면요 이런 데서 흔적을 남겨요 다 미리미리 매집이 들어간다고 그냥 이게 진짜 순수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쵸? 신성 델타테크 이 예미에 이렇게 다 한 번씩 해 먹었잖아 이거 다 계획된 거잖아 계획된 거 계획된 거고 뻔하게 재료로 기대감으로 올려놓고 나서 다 털어먹었잖아 다 털어먹고 이제 기간적 조정 다 끝냈고 다시 한 번 또 털어먹으려고 지금 여기저기 특허에다가 뭐다 뭐 이런 이야기들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전도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얘네가 그런 재료를 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얘네들이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것만 고민을 하면 돼요 초전도체를 막 믿어가면서 꿈의 물질이다 뭐다 하면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환상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자 그럼 제가 차트를 좀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좀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승 시그널에 대한 지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유해드린다 말씀드렸고 신성에 대한 장중 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급등주는 아마 11월 대선 관련해서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건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상승에는 뭐다? 다섯 파동이 나온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를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다섯 파동이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 파동은 이런 ABC 형태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 파동이 왜 다 나왔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나요? 자 볼게요 결국 이 C파동 조정 파동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여기 저점은 안 깬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만약 저점 깨죠 저점 깨면 오히려 기회예요 왜? 여기에 대한 주가의 가격이 내려갈 거잖아 내려가는데 아마 지금 여기에 대한 이 매수 심리가 이전에 저점을 찍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주가의 가격은 내려갔는데 이 매수 심리는 이전에 주가가 한번 저점을 찍고 이탈했던 그 전 가격 때보다 이 매수 심리가 높아진다고 다시 한번 말해서 정리해드릴게요 매수 심리가 강한데 주가는 더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더 싸게 더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추세가 돌아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타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봐야 돼요 그냥 무작정 뭐 특허만 기다리고 어? 뉴스만 기다리고 이러면서 이러면서 타점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기 저점이 한번 이탈하죠 여러분들께 저도 매수가 들어갔고 여러분들께 이 매수 타점을 들을 건데 여기 이탈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쌍바닥을 그리거나 혹은 그냥 이 구간에서 횡보를 계속 하면서 뚫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 반대로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저는 여기 여기 박스권 뚫는 고점 뚫는 거 보고 제가 생각한 목표까지 끌고 가겠어요 여기에 대한 타점을 앞으로 우리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상승파동이 총 5파동으로 또 나오느냐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상승파동이 그려진다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명 저항대를 맞을 만한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앞으로 신성 델타 테크를 좀 바라봐야 하고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타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타점에 대해서 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재료들이 진짜 좋아 어쨌든 공부는 나도 할 거 아니야 기사는 볼 거 아니야 언론은 볼 거 아니야 야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면서 너무나 좋아 이러면 우리가 그냥 들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하나에 빠져 있지 마세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도움을 드릴 거고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점이탈 매수 타점을 좀 일단 보고는 있는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뚫어줄 때 이때 매수하자 내가 지금 물려있다 그러면 최대한 고점 신호를 파악하고 그 고점 신호에서 최대한 비중을 일단 줄이자 그리고 나서 다음 스텝을 보자 이 정도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신성 델타 테크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건데 앞으로 이런 흐름들 저 박 프로와 함께 좀 같이 타점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 싶다 만약에 초전도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내지 마세요 저 몰라요 그냥 타점을 좀 알고 싶다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한테 신성이라고 문자 한 톤 남기시면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도움을 드릴 거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저는 결정해 나간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성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톤 남기시면 되시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전도체에 대한 전문 지식 그건 저 몰라요 그런 거 기대하시면 오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 버는 타점에만 집중해서 앞으로 이끌어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도 핫한 게 뭐야 이 삼성전자의 바닥이냐 아니냐 이것도 너무 핫하고 SK하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대선 테마에 대해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너무나 핫하고 이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테크에만 하나 빠지지 않게 제가 여러 가지 섹터들을 같이 좀 분석해 나가면서 좀 괜찮은 좋은 종목들을 좀 잡아보실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자 분들과 제가 함께 이끌어 나가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저에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앞으로 끌고 가시면 되시겠고 저한테 신성 델타테크가 작년부터 해서 한창 핫한 시즌을 보낼 때 이때도 사실 정말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성 델타테크가 이전에 고점까지 100%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사실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지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해서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비중을 줄이셔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제가 왜 100%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냐면 제가 정말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고 100% 손절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다들 못하세요 어차피 못해 그럴 바에 나는 그냥 비중을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좀 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100날 말씀드려도 항상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이 최소화되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100만원 손실 보던 거 마이너스 한 30만원으로 줄어들면 괜찮잖아 왜 이거를 손실을 못해 이건 할만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좀 이끌어 드릴 테니까 같이 이끌어 가시면 되겠고 오늘 저녁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